랩수가 많기때문에 아껴쓰자 우선 쟤는 타이어 다 됐어 어차피 비키르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지말고 아껴쓰자 오우씨 내 털 칼가버리지 쟤가 땡기는 데도 못 따라가냐 천천히 잡혀야 되는데? 딸ю차 요인하게 끝나잖아 빨리빨리 tava 어? 15등? 마지막에 터지는 차들인데? 아 15, 18등. 아 발덩스 10등 했어. 배아파. 여긴 진짜 안돼요. 타이어가 너무 녹아버려가지고. 아무도 아무도. 18등 마무리 했네. 14, 18등. 야 10등. 14등. 한 명 더. 팀 가져서. 규정 2반 크다. 뭐 있으면. 이거 뭐야? 타임 페널티 들어갔어? 10초 페널티? 진짜. 타임 페널티도 들어갔네. 근데 이겼네요. 14등. 다시 11등 내려가고. 아 저 발데스가 이번에 말먹었어. 이러면. 팀 8등. 3점차. 망난데? 망나 3점차인데? 그래도. 7등으로 땡겨야되는데? 그죠? 망난데 망나. 맞다. 망나 더블이구나. 맞다. 맞다. 망나 더블이야. 막. 큰애그면. 이거 3점이면. 점수도 아닌데? 망나 더블이면. 코앟과. 망나 더블이네. 진짜. 망나. 아. 망나 베이징. 아. 겁나 약한데? 베이징 상상 안 맞던데? 큰일났네. 스폰서. 아. 이거 환경기가 맞네. 뭐야? 저의 스토리에. 그 스토리에. 그 스토리에. 그 스토리에. 그 스토리에. 그 스토리에. 그 스토리에. 모럴 떨어졌어. 산치. 아. 진짜. 뭐 되는일이 없어. 뭐. 그 스토리에. 스태프는 진짜. 내년 스태프. 보긴. 봐야 되겠다. 얘. 얘가 떠나거든. 얘는. 내년까지. 재계약하면 되고. 이. 이정도 스태프. 나쁘지 않은데. 진짜. 이제 돈이 엄청 많아 근데 프로그램 연료 효율이 떨어진다는데 아 어떡하지 망난데 50만 아 이거 고민했다 이거 어떡하지 50만원에 때려박아야되나 50만원에 이거 돈이 아 이거 아까운데 하나 정도 떨어져도 그니까 마지막에 밖에 없는데 50만원이면 아 하지마 비싸 비싸 하지마 다그마 안해 안해 그냥 버텨본다 야 목표는 7등 ZRT 잡으면 돼요 와 여기는 뭐 슈마우인가 봐 슈미트인가 보니까 그죠 답없는 팀이다 아 일본팀도 잘하네 이거 치수 스킬팅 거의 다 끝냈죠 하 선언이 많네 Iraq 만료되는 애들도 다 이 정도면 건물 하나만 올려도 되겠는데 이거 그걸로 올려야 되겠다 스태프 이거 하나 올려야 되겠다 이거 하나 올려도 될 것 같아 돈이 든다 이 정도 하나만 건설 들어가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 조금씩 조금씩 헤드쿼터 헤드쿼터 일단 건물을 좀 지어놓고 상위 리그로 가야지 아니면 이건 뭐 영 이게 이게 안 나오니까 사이즈가 왜냐면 지금 수익성이 확 떨어졌거든요 망나다 망나 드디어 이 시즌 망납니다 이거 다른 데서 트위치랑 이런 데서 보시는 분이 있나 트위치 헬로 유튜브 헬로 돌아왔다 돌아왔다 산타 돌아왔다 산타 스태프 돌아왔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산타 어? 앨범 앨범 빨 빠졌다 드디어 앨범 앨범 그 빨 빠졌다 앨범때문에 개고생했네 이씨 앨범 대박 터져가지고 이씨 개고생했네 드디어 앨범빨 빠졌다 드디어 스태프 돌아왔어요 산타 스태프 돌아왔어 진짜 앨범 망했다 이제 앨범 내지 마 이씨 아 진짜 20주도 20주면 몇 달이죠? 5 4 20 거의 4달 동안 끝났어 끝났어 20주 끝났어 아 아까 스태프 10이었잖아요 끝났어 끝났어 여기 진짜 안 되겠던데 기어 좀 더 올려볼까? 올리기 정도고 굿 하 씨 오케이오케이오케 졸라 겁나 맘 안되네 한 패 breeds 산타가 간만에 프랙티스를 타네요 얘가 피드백이 이제 되돌아와서 전기선 이거면 충분하지 않은데... 아 예 그전에 하던게 있으니까 어 이거는 올리고 그전에 이제 레이싱 중계를 하고 남는 시간인가 하는거니까 어 뭐 일단 드라이버나 이런데 돈을 지금 성적보다는 아무래도 돈 모으는게 우선이라서 리그에 돈을 안쓰고 있죠 드라이버도 그냥 싼마이 10만짜리 드라이버됐으니까 성적은 뭐 바닥이죠 이제 마지막 라운드인데 여기서 7등을 하느냐 못하느냐 라서 목표는 그냥 7등 정도 음 여기 인프라가 없어요 그래서 인프라를 구축할때까지는 순위는 어차피 목표치까지만 해놓고 뭐 조금 포기하면서 목표치까지만 해야지 아 건물 올려야돼 아 건물 올려야돼 이게 안돼요 건물 올려야돼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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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을 좀 많이 올리고 있어요 건물 이번에도 건물 하나 또 한 채 올라가고 계속해서 건물만 올리고 있어요 건물만 머뭇 엣 엣 엣 엣 또 이번에 잘하면 7등 마무리돼요 이번 시즌, 7등 마무리 아니면 7등 아니면 8등 제 목표는 8등이라서 목표는 달성했거든요? 밑에 애들이, 근데 더블 포인트라서 내가 역전 당할 수도 있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포인트 한 20점밖에 차이 안나서 주말에 서울 올라갈 일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못했어요 뭐 2시즌에 이정도면 뭐 괜찮지 아직은 5시즌, 어우 많이 가졌네 어, 우승해요 우승? 어? F2? 아시아? 아시아 리그에요? 아시아 리그 2시즌